내가 버림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미움을 쓸 거야. 내가 조금 서운했어? 그러면 너는 가해자. 이러면서 늘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었지만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시절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그랬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체마을에서 마음 공부하고 있는 김진주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피해자, 가해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처음에 수행할 때랑, 지금 요즘에 수행할 때랑 피해자, 가해자를 느끼는 깊이는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해요. 근데 헤라티비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마음 공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과연 이 피해자, 가해자 마음에 대해서 얼만큼 들어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 했었던 수행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주로 이제 피해자,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당했다고 느껴지는 그때의 나의 느낌을 많이 풀어내기를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중학생 시절에 3년 동안 왕따를 당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했던 기억이 제가 살면서 가장 제 안에 힘들었던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 생활을 하면서. 그래서 그때는 너무 명확하게 제가 피해자라고 확실하게 느꼈었던 마음이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를 주도해서 왕따를 시켰던 그 친구에 대한 마음들을 엄청 풀어냈어요. 뭐 너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 학교 다니기가 싫다, 난 죽고 싶었다 등등 이러면서 그 피해자의 마음이 올라와서 그 친구에 대해서 막 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 마음을 풀다 보면은 처음에는 분명히 시작이 당했던 마음이 올라와서 막 서럽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었고 이런 마음들을 풀었는데 이걸 계속 연속적으로 풀다 보면 제가 어느 순간 그 친구한테 엄청나게 욕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너 어디 잘되나 두고 보자. 나 진짜 너는 고등학교 가서 넌 망할 거야. 나한테 한 만큼 넌 똑같이 당할 거야 이러면서 제가 엄청 거의 뭐 주술사 같이 악담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풀고 있는 저를 너무 뒤늦게 스스로 발견을 한 거죠. 그 친구는 사실 저한테 어떤 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주도를 하고 저를 이렇게 왕따를 시키면서 되게 외로운 학교 생활을 보냈었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의 그 친구의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안 좋은 마음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가해자 마음인지 몰랐어요. 그냥 피해자는 당연히 그렇게 가해자한테 그런 욕과 악담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되게 믿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걸 영채마을에서는 피해자 살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을 너무 아무렇지 않게 제가 현실에서 많이 썼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당했거나 상대방이 저한테 어떤 가해를 행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고 하는 이 마음들은 너무 당연하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마음이었지 이거 또한 그 사람에 대한 가해하는 마음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풀어내기를 하다가 아 어쩌면 내가 그 친구보다 더 악한 사람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려움이 조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한테 나도 똑같이 엄청 가해하는 마음으로 한번 더 풀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왕따를 당했던 그런 순간순간마다 사실 마음에서는 그 친구 욕을 엄청 했었거든요. 늘 이렇게 쪼그라들고 있었지만은 않았더라고요 제가 그 시절에는 몰랐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아 내가 그랬었구나 그럼 다시 한번 가해하는 마음을 풀어야겠다 해서 엄청 또 신랄하게 막 풀었어요. 거의 방언이 터지면서 입에서 막 온갖 욕이 난무하고 그 친구한테 막 가해자 가학적으로 그렇게 제가 막 풀었었는데 그렇게 다 풀고 나니까 아 사실 내가 왕따 당했었던 그 기억에서는 난 피해자 마음으로만 내가 성인이 돼서도 계속 느끼고 있었는데 사실 마음의 입장에서 그 상황에서는 피해를 당하기도 했지만 나도 엄청난 가해를 했었구나 그거를 정말 풀어내기를 하면서 알게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비슷한 예가 사실 많았거든요. 제 삶에서 늘 당해서 힘들었고 늘 피해를 받아서 늘 무서웠고 이랬던 마음들을 계속 풀다 보니까 그냥 한 상황에 제가 피해당했던 마음 그리고 가해했던 마음이 정말 명확하게 두 개가 동시에 많이 잘 올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현실에서 이렇게 너무 피해자 마음 가해자 마음이라고 했을 때 가해자 마음에 대한 거부감이 크게 올라오면 그냥 피해당했던 마음으로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그 피해당했던 마음들을 더 많이 풀고 나면 당연하게 또 다시 내가 가해하는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왕따 당했던 경험 정보를 예로 들었지만 저의 어떤 그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제가 피해당했다고 느끼는 패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 왕따 당했던 경험 정보도 똑같이 제가 그 친구한테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니까 저는 바로 피해자 마음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 외에 다른 마음, 다른 상황에서도 보면 제가 그 사람에게 그 상황에서 버림받았다고 느끼면 그냥 바로 피해자 마음이 올라와요. 그래서 똑같이 제 마음에서도 그 사람을 되게 냉정하게 버리더라고요. 다른 예로 들면 제가 집에서 첫째인데 제가 태어나서 신생아 때 할머니에게 맡겨줬어요. 엄마가 일을 하러 가야 되고 또 기저귀값을 벌러 가셔야 돼가지고 저는 할머니 집에 맡겨서 할머니랑 생활을 했었는데 그냥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을 되게 많이 붙잡고 늘 엄마가 할머니 집에 저를 그 이후에도 맡기는 순간순간마다 이 피해자 마음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풀면서 늘 했던 엄마에 대해서 했던 말이 엄마 나 버렸지. 엄마 나 버렸어. 그래서 엄마는 가해자고 나는 피해자야. 엄마는 태어나서 할머니 집에도 버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도 버리고 이때도 나를 선택하지 않았고 이때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엄마가 지원해주지 않았고 이러면서 매 순간 제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그 상황들을 다 이렇게 들춰서 상대를 되게 가해자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제가 얘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풀었어요. 내가 이때 피해당했고 엄마가 나를 버렸고 그래서 난 너무 서러웠고 엄마랑 떨어지기 싫었고 이런 마음을 또 풀다가 또 자연스럽게 엄마에 대한 가해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나도 엄마 버릴 거야. 나도 엄마가 나중에 나처럼 힘없는 약자가 되면 나도 엄마 냉정하게 버릴 거야. 이러면서 또 똑같이 악담을 막 퍼붓는 제 가해자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앞에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늘 패턴으로 제가 그냥 피해자를 붙잡고 가해자 마음을 그냥 함의 없이 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죄책감도 없고 상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없고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그런 마음도 하나도 이해해주지 않았고 내가 버림받았어? 그럼 나는 이제 미움을 쓸 거야. 내가 조금 서운했어? 그러면 너는 가해자. 이러면서 정말 상대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고 그냥 가해자가 돼서 가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저도 피해당했던 마음만 있었던 게 아니라 가해를 내가 했던 마음들이 엄청 많았구나. 내 삶이 늘 그냥 피해자를 붙잡고 버림받은 마음을 엄청 붙잡으면서 상대방을 다 나를 버린 사람 내 가해자로 이렇게 쏘아붙였구나. 기억버리기를 하면서 그런 인식이 많이 됐었어요. 이거는 수행을 이제 오래 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지금 내가 너 어떤 마음에 집착을 했고 내가 뭐 피해자의 집착을 하고 가해자를 쓰고 혹은 내가 가해자의 집착을 하면서 피해자를 쓰고 이런 마음들을 당연히 아실 테지만 수행을 얼마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갑자기 이게 가해자고 이게 피해자고 그런 마음이었고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되게 많이 겹겹이 내 안에 쌓였던 경험 정보가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정말 그냥 1차원적으로 내가 당했던 경험 정보를 먼저 들어가셔서 청산을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가해자 마음도 그냥 올라오게 될 거고 그러면 내가 가해를 어떻게 했더라? 내가 이렇게 가해했었나? 굳이 이렇게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 하시다가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영체마을에 오셔서 수행 모임을 참가하셔서 실제로 내 안에 피해자 마음과 가해자 마음을 인식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체마을! 학교하고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